8월 23일날 광고 촬영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 광고 촬영을 위해서 준비해 오신 게 있으시다면 뭘 준비를 해 오셨는지? 비잉 콜라젠이 굉장히 귀여운 핑크색이잖아요. 핑크 내일? 핑크색으로 준비를 해봤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께 촉촉한 피부에 대해서도 많이 어필을 해야 되니까 피부 관리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비잉 콜라젠, 패키징은 4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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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태국 방문에도 최연 씨가 준비하신 태국어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글쎄 비인 콜라제넌 น่ารัก ถูกต้อง รีไหมคะ สำเนียงยากมาก น่ารัก น่ารัก สไตล์ 글쎄 บี อิ่ง คอลาเจ็น น่ารัก สไตล์ 글쎄 아 아 아 아 아